야 가서 한 3분만 내리자 일단 재동이하고 종신이가 내려 그래 일단 둘이 내려 근데 이런 얘기할 때 굳이 앞에 이름 그렇게 붙이면서 얘기할 필요 없잖아 누가 도대체 그냥 친구야 그러면 안 돼? 재동이는 은근히 속 좁다 형 이렇으면 안 할래요 나 진짜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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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만약에 반포에서 붙잖아요 상대편 보스가 누굴 것 같아서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요 일단 중요한 건 하리민 아닌 것 같아요 아 하림이 하림이는 계속 지금 조정치한테 어디냐고 낙농 문자 보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와 잠시만 잠시만 와 우리 보스 아 우리 내가 중요한 정보를 캐냈어 하림이 와 왜왜왜 정치랑 되게 문자 많이 수고 받았어 야 방송에 좀 나가게 해 혼자한테 근데 내가 내가 사실 내가 물밀 작업을 했어 정치야 뭐해 내가 궁금한거야 이렇게 했더니 정치가 보스가 말하지 말래요 라고 했어 그러면 정치는 보스가 아닌거지 와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보도의 전략일 수도 있고 에이 정치는 이 정도는 머리를 쓰는 내가 아니야 지금 아니 정치가 그 정도로 머리를 쓰는 내가 아니면 지금 너보다 더 인기가 많을 수가 없지 연애도 잘하는데 그럼 그러면 정치가 못 쓰네 형 왜 이렇게 작음으로 해 제가 제일 죄송합니다 자 이제 다 와 갑니다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최소한 우리가 그렇죠 적으면 하나 많으면 둘 정도 보낼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차로 봐서는 난 두 명 없을 수 없을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더 나쁜데 찍기로 가는 것도 걸려 하하하하 칼찌기 한 번 보여줘 하하하하 칼찌기 한 번 보여줘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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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사람도 근황을 해요? 인터뷰를 좀 하고 무슨 인터뷰를 해? 지금 이 긴장된 상황에 야 이거 고수부지를 어떻게 내꺼 내려가니? 네비 따라가 종신아 네비 찍혀있잖아 집중하라고 재동아 이 옆에서 봐줘야지 내가 봐줄게 내가 길을 잘 몰라가지고 야 니네 오늘 진짜 엎드려 뻗쳐만 하네? 야 이거 무슨 약속기분 아니잖아 친구끼리 엎드려 뻗쳐나니지 주눈아 니 한 5만원만 싸라 음료수 한 번 따뜻걸리래 복수 되셨으면 한 번 쥐 싸야죠 그냥 복수 안 할게 그러면 같이 가 같이 가? 오중씨 돈 좀 있어요? 있어요 어? 있어요? 야 얼마인데 얼마? 5만원 오 그럼 우리 많은 소위 좀 무슨 많은 소위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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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좀 많이 있네 아니 5만원 줘 봐 여기 저 스테비 한 100명 되니까 빵 100개 하고 5만원 100개 어디에서 훔쳐 오라고 야 막 던지게 형 내가 지금 어떻게 올라왔는데 훔쳐가지고 다 돌아가요 주세요 제가 막내님께 갔다 올게 그러면 그럼 저 나랑 차 타고 갔다 올테니까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아 왜요? 차 왜 멀리 가야 돼 야 보수 내가 같이 가자 대준이 운전할 줄 알아 아 혼자 어떻게 갔다와 야 가거나 우리 뭐해 우리끼리 야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자 아니 꼬리꼬리 다 같이 와요 운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 이거 아 어 이거 주의해서 주의 봐야 돼 오 벤 같은데 형 이렇게 있으니까 벤 같은데 그러니까 어? 야 멋있다 다음 주차 해드릴게요 숨을 거 있어 다음 주에 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진짜 벤 같지 야 뭐 온 거 아니냐 아 잠깐만 아 이걸 샀어야 되는데 이걸 왼쪽으로 못 빠지잖아 그치 정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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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많지가 너 이러다 한 번도 못 사고 끝나겠어 오늘 여기 18,000원으로 길을 잘못 들면 어떡해 아니 여기도 유천하면 돼 홍천아 홍천아 어승부 피지마 아니 여기 4킬로라 그러면 솔직히 정신이보다 재동아 자냐? 내가 내가 서울 진희리를 모른다 너 서울에서 지금 10년을 넘겨서 났잖아 아 진짜로 내가 아 진짜로 내가 아 이 답돌이들 정말 답돌이들 답돌이들 너희들 서울 공경할래 볼래? 어디서 내? 고노중한테 고노중한테 단판 몇 개나 있나 물어보려고 아니 그 상황이 아니잖아 아니 벌써 아니 단판 안 먹을 거야? 아니 단판 몇 개 있나 아니 단판 안 먹을 거야? 아니 단판 안 먹을 거야? 피자 먹을 거야 피자 피자만 먹을 거라고 아 나 정말 진짜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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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노중에서 통화해서 고노중 예 단판 몇 개 있어? 지금 막 도착했어요 못 봤어 지금 단판 몇 개 있냐고 아 지금 막 도착했대잖아 지금 막 어? 단판 수는 안 되지 않아? 단판 수는 수도 없이 확보해라 참 낱말 안 들려? 알겠나? 지금 적들이 오고 있는데 호빵 없어요 식량을 부추겨야 된다 호빵 있어요? 그냥 자기 할 말 할 수 있는데 자기 할 말 하는 거야 어이가 없네 나 진짜 호빵 없어요 호빵 없어요? 호빵 없애? 호빵 안 해 아니 호빵도 안 쳐놓고 뭐 해야 돼? 호빵 없어 어묵 핫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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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핫바 쪼꼬 아이씨 어린이냐 쪼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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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지금 그래 치아 좋으셔? 치아 좋으셔? 완전 좋으셔 오복죽이 하나요? 오복죽이 하나요 치아님 자 뭐 골라야죠 단팥빵 우리가 너무 쓰러가네 괜찮겠죠? 담수교 밑에서 들어갈 수 있어? 야 어디로 들어가노? 직진하면 돼 직진하면은 야 길도 모르는 애들이 앞에 둘 다 앉아가지고 지금 당피가 오공 때는 아니랬거든 집중해 이제 라이트도 안 끼고 있었다 야 라이트도 안 끼고 나야 왜 이렇게 얻었냐 그랬더니 야 지금 꼈다 아 지금 길이 길이 막 뚫려 한 거라도 내가 지금 길이 잘못될 거야 피곤해진다 이랬더니 빵이 늦게 오면 안 되는데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는 올 거야 빵이 오든지 적이 오든지 빵 or 적 바람은 빵이 먼저 왔으면 좋겠다 나도 빵 먼저 왔으면 좋겠다 적빵 적빵 적이냐 빵이냐 적빵 적빵 아 잘 먹겠습니다 왔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지 일단 차로 움직여 차로 차로 우리가 왔다 말리고 어 왔다 왔다 저기다 어 저기야 저기야 여기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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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했어 저기야 저기야 빵도 온다 빵도 온다 빵도 온다 박도 왔다 창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창문을 게임하면 돼야 되니까 창문을 닫어! 잠만, 잠만, 잠만! 가방 누가 들었어? 가방 재석이 형이 들었지? 본능적으로 재석이 형은 보스 아니야? 내리셔야 싸우지! 에이! 오래 기다렸어요! 어린이들처럼 이렇게 놀자! 아니, 어머나! 이게 너의... 아니, 어머나! 아니, 어머나! 아니, 어머나! 아니, 어머나! 괜히 무섭네! 야, 이거 괜히 무섭다, 진짜! 무섭지? 일단 숙여, 숙여! 야, 야, 야! 아, 누구나래, 사자야! 야, 형! 아저씨! 뭐야! 이거 무슨 싸구리야? 이거 무슨 싸구리야? 아, 좀 내리자,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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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끝내! 그냥 끝내! 그냥! 아, 당국가! 당국가! 아, 당국가! 당국가!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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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뒤에서 다 알아! 아저씨! 당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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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조정 씨하고 또 뒤로 빠지네요! 조정 씨가 보스야! 그렇네, 그렇네! 유상이다! 좋았다! 가방! 조정 씨하고 보스야! 아유! 아유! 우리 1, 1 발ächen! енныйérien Geezenko!! 해! 아이 미안해! 도팔러야 돼 도팔러야 돼 내일 또 촬영하게 해줘 다른 아이템으로 또 촬영하게 해줘? 진바 이거, 진바 이거 그냥! 아 잠깐만 그냥 다 끝내고! 통째로 짜서 찍어 이거! 왜 이거예요? 없어, 없어? 어디? 저 안에 있나? 잡았어? 어디? 저 안에 있나? 이야... 좀 끌어드릴까? 아 여기... 좀 끌어드릴까? 아 여기... 아 이거... 좀 끌어드릴까? 이게 뭐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나... 누가 넣었어? 여기 또 들어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야, 잠깐! 이거, 잠깐! 이거, 잠깐! 여긴, 잠깐! 야!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야, 이거! 바꿔! 형, 바꿔! 야, 형, 바꿔! 안 줄어! 장군이 안 죽였었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잡아, 그냥 잡아 그냥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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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형, 방송 사인하고 있지? 방송 사인하고 있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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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끝나, 끝나 손 데리지 마, 손 데리지 마 내보내 내보내 내가 확인해 볼게, 내보내겠습니다 내라, 자, 잡아 있어 일단 저 가방 안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자는 왕이 아닙니다 저자는 왕이 아닙니다 너 멍청한 그걸, 그러니까 누가 땅에 넣으면 어떡해 흔들던 게 하나였어요 세 개가 아니었습니다 역시 플러스가 아니었습니다 정지가 1발련대에서 고르더라고요 어? 골랐다고 손님 고르더라고요 야, 하자 보이나 listen ship 둔 아아 고르더라고요 약간 장갑 어떻게 quarterback ksen 진짜 보이다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일루와, 일루와 봤어 형, 교육護이 stopped 자,ain 자, 자 자, 자 엉덩이 주의 엉덩이 봤어! 봤어! 형 보여요, 형 보여요 이거. 흘러내렸어. 형 흘러내렸어. 봤어! 나 이제 들어올 수 없다 막 잡았어! 막 잡았어! 잡았어 그냥! 잡았어! 오지 마!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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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형 군아 퇴근해. 야 꺼졌어! 가! 가! 가임나! 자 팀의 부위를 닦았습니다. 진짜! 가라고! 뭐야! 자 일단 가라고! 일단 침착하게 합시다. 자 가자 가자. 넘어갑시다. 자! 만드렴슬렛 가위바위보! 바푸트! 고거! 바꾸어 가위바위보! 이아아아악! 바뀌었어! 바꾸어 가위바위바위보! 됐어! 바꾸어 가위바위바위보! 바꾸어 가위바위바위바위바위보! 아니 왜 바꿔? 여기서 바꾸면 어떡해? 바꾸는 거 알잖아 그걸 지금 바꾸면 어떡해? 지금 바꾸면 어떡해? 바꿀 때가 바꿔야지 지금 잡았는데! 지금 잡아! 걸음 잡아! 걸음이 잡아! 너 말 못 해 말 못 해 어떻게 해 조정식 씨는 가만히 하나가 들어있었고 조정식 씨는 계속 저에게 공격을 못하고 뒤키가 맞기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조정식! 퇴근자 보내 일단 보내 집에 가는 차량 없어요 진짜 파? 저 일단 우리는 형 윤정식 하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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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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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홍석천! 홍석천! 나를 몰라 자! 순삭하게 합시다! 아 쟤는 말하면 안 되지! 빠져! 한 번만 빠지세요 야! 뭐냐면 주섬주섬 거리면 안 된다는 거야 형이 너무 주섬주섬 거린다니까 지금 지금 정치도 주섬주섬 거려서 우리가 약간 의심이 되는 거잖아 형이 지금 바로 뒤에서 주섬주섬 거르니까 형이 너무 노출이 돼 앞으로 나오라고 야! 그리고 넌 왜 이렇게 무서워해 무서워해 달까봐 아! 그래도 다 해야지 달까봐 무서워하고 있어 너 꼭 잡을 일이 없어 상황이 많아 흩어지지? 흩어져야 돼 흩어질 때 얘가 한번 약간 보이게끔 오줌에 한번 붙어 얘 거를 하나 오픈하면 어떨까 너무 빨리 오픈해 나도 나쁘지 않아 지금도 왜냐면 정쪽에서 계속 뒤에서 우리가 계속 정쪽에서 정쪽에서 한 번 정쪽에서 의심을 했다 그러면 오픈할 때 딱 이겨야 되잖아 근데 그니까 오줌이 형을 잡아서 오줌이 형을 잡아서 이겨내지 일단 이 형이 오히려 보재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무조건 오줌이 형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주먹이 달려가야 돼 그중에 페이크로 보스가 있을 수 있어 무슨 일이지? 그래? 보스는 알지? 3개 다 쓰는 거야? 가위 하나를 쓰는 거지 네? 나 어떤 게 뒤에 있는 거 어떤 게 가위 꺼내야 되나? 여기 여기서 잘 봐 잘 봐 형 여기 여기서 잘 보면 시작해 왜요? 농선 하나야 농선 보스 아니야 쟤 해롬 만지시던가요 내 손을 잡아봐 어디든 함께 할 테니 야 쟤도 부러주면 안 되냐? 얘도 부러주면 안 되냐? 어 저 조심해야 돼 어? 어? 정들아 와? 자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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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묻어버려 묻어버려 묻어봐 너 보스냐? 아유 버스? 아유 버스? 아유 버스? 아유 버스? 아유 버스? 조정지 씨는 거짓말을 못하는 생각이네요 리스리 팔에 떨리는 걸 내가 보고 있어요 킥 보내버려 자 한 번 더 오픈할까요? 한 번 더 하자고요 한 번 더 오픈해볼까요? 그쪽에서 준비하자고 하세요 뒤로 좋아서 뒤로 좋아서 뒤로 좋아서 아유 자신 있으면 나오라니까 자신 있으면 나오라니까 자신 있으면 나오라 바로 가자고 일단 차로가 일단 차로가 일단 차로가 명세가 아 이거 뭐 한 방에 그냥 차로가 잠깐만 오 저기 어부해주네 아니 뭐 남자들이 뭐 이래 아유 어디 가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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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어 야야야 야야 야야야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 아니 우리 자리에 벅시면 안 되죠 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빵이 있네요 맞춤 방이 있네요 맞춤 방이 있네요 맞춤 방이 있네요 맞춤 방이 있네요 같이 먹읍시다 하나하나 잡아라 자자자 야, 그거 어떻게 서는 방이야 하나하나 잡고, 하나하나 잡고 어, 잡고, 잡고 얘들 반 정도인데? 아, 헤이 내가 건들었어 터치했어, 잡았어 터치했어, 다행히 가 터치했어, 터치했어 터치했어, 터치했어 이 노래가 터치했대 터치했어, 터치했어 카메라 있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박혁 잘못 받았잖아 이건 prank Card Кто America 빨리 와 야 빨리 와 아, 왜? 티가 안 나니까. 왜 그래요? 야, 이 형이 또 티는 누굴 꺼내놓고 돌리잖아. 누굴 때... 내가... 내가... 난 너무 놀랐어요, 지금. 야, 하름이... 하름이가 어쩌면 볼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제가 이렇게 뒤로 가면 모르겠다. 야, 빨리 결단 내고 가자. 가! 됐어! 야, 하름이 잡아. 야, 하름이야! 하림이야! 하림의 노웅샷 거장아 못해, 하림이지? 하림의 노웅샷 거짓말 못해, 하림이지? 만정홀 trze! 만정환 VERY! 더 떨어졌어! 그러니 III! 만정홀 세워! 더 떨어졌어! 형리를 뵙고. 형리를 뵙고. 형리를 뵙고. 형리를 뵙고. 여러분 이리워. 형리를 뵙고. 야. 할음이가 보정이도 있는 거야. 여러분 보스네. 할음이. 할음이 돼서 가위도. 할음이 도서가고 combine. 할임이 supers 문제. 할임이OR. 할임이 이거 왜 Because. 할임이 어디인거야. 할임이 이거고. 저런 거 다 페이크야 포기한 거지? 저런 거 다 페이크야 그렇잖아요 나한테 이미 이긴 건데 뭘 쉐이크를 해 쉐이크가 아니라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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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크 다 했는 거지 하림이지 근데 페이크인지 종신이 형 왜냐면 종신이 형 밑에 떨어뜨렸거든 종신이 형 떨어지지 않았어? 만져보세요! 떨어졌어 이렇게 떨어지면서 걔네가 페이크할 상황이 아니었어 아무리 그래도 왕이 덥석 잡았을까? 그건 좀 아닐 거 같아 보스가 날 터치하면 안 되는데 터치한 거지 그런 거겠지 보스가 날 터치한 거야 진짜 울겠다 진짜 미치겠다 누가 떨어뜨린 거야? 근데 지금 걸린 거 같아 아냐 아냐 무지개 하나만 가지고 누가 흘렸어 저 형이 흘렸어 형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형 이거 참 껴놨놨어야지 그냥 빠를 가야 돼 빠를 잡으면 되게 이상해 노출이야 뭐가? 그냥 종신이 형이 그래도 종신이 흘렸는지 저 하림이 형이 흘렸는지 모르니까 찌로 가야 돼 왜냐하면 빠를 빠라면 이거 바보가 아닌 이상해 공개하려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아이스 봐봐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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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여 다 보여 저 형이 자꾸 굿을 너 흠지 마 다 같이 가 이러면 안 돼 하림이 형 자꾸 뒤로 가면 안 돼 네가 너 혼자 자꾸만 숨으면 숨겨 숨겨 벨트 어디 있어? 마이크 벨트 어디 있어? 마이크 벨트 마이크 벨트 딱 껴있어 나머지는 그냥 옷 안으로 두세요 셔츠 안으로 나는 도정치만 잡으면 돼 정치한테 밀려가지고 약간 여기다운 게 있어 하리의 고수로 가 보자 하리의 고수로 가 보자 하리의 고수로 가 보자 역시 하림은 궁중의 악사였어 왕은 아니야 궁중의 악사 어차피 이거 엎드려진 우리가 누구 탈 필요가 없고 당당해 가 형 그냥 그럼 해 우리가 작전을 한 걸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형은 그냥 가위로 이겨 일단 이겨버려 터치겠습니다 이겨 이겨 아니 진실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 이거 회의 언제까지 하실 건가 지금 당황해 하지 마 당연히 해 갑시다 여기서 만나요 자 여기서 합시다 오지 마세요 남편없게 아 너무 빠져 아 너무 다들 너무 정책한다 아까 터치하신 분들만 가운드에서 만나죠 뒤로 가 뒤로 가 자 옵시다 라운드 투 저거 알고 있는데 뭐 방송하라고 방송 이리 와 이리 와 정확하게 가면 되세요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와요 이리 와 다른 분들 이리 오세요 아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세요 저기 선생님 들어가세요 집으로 들어가세요 아니 보수가 보수가 다 티났잖아 아 누가 보수지는 까마야 아는 법 까마야 아는 법 죄송합니다 글쎄요 죄송한데 우리 팀 아니지만 그쪽 간수 잘하세요 왜 이렇게 질질 흘리고 다니셔서 죄송한데 알아서 할게요 두 번만 더 올릴게요 뒤로 물러 뒤로 물러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지금 한가? 이리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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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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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림이 민지 알았어 어디가 뭔지 에프콘과 조정 씨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정확히 가셔야 되는데 이제 어디로 갈 수 있냐나? 자 우리 어디로 갈 수 있냐나? 자 우리 어디로 갈 수 있냐나? 민지영 씨 가두면 이게 한 3개 드리는 것 같을까봐 하나는 아니야 아 이거 뭐 어? 그 상자? 다른 데로 만납시다 그래요 그래요 일단 이리 와줍시다 자 상하인 씨 위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내 돈이야 이거요 내가 산거야 이거 죽었잖아요 아니 죽었다 야 오중이 형은 이제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 아 이거 얼굴이 빠지면 안 되는데 아니 진짜 얼굴 빠지네 정말 이거 부활해줘 부활 부활은 김태훈 형한테 물어봐요 아니 형 부활 뜰 때 맞나 분명히 아까 중순이 형하고 하림이 형 둘이 있을 때 거기서 그게 부딪히 떨어졌단 말이야 아니 누구한테 떨어졌다는 거야 그때 근데 내가 정확하게 봤을 때는 나는 종신이 형이 흘린 거지 누가 흘린 거야 아니 이거는 종신이 형이 가닥 흘린 거야 근데 가져다 흘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흘린 거야 이렇게 대형이가 나오면서 아니 종신이 형이 흘렸어 아니 아까 하림이가 흘렸다며 아니 종신이 형이 흘렸다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종신이 일부러 흘리신 거 아니 아니 잠깐만 정리해봐 아까 하림이 형이 흘렸어 하림이 형이 흘린 척을 했는데 어 근데 떨어지긴 떨어져 나는 하림이가 흘렸어 난 하림이가 흘렸어 난 하림이가 떨어진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못 봤어? 하림이가 도망가다가 떨어졌어 네? 뒤로 가다가 떨어뜨린 거야 그리고 아까 종신이 형이 일부러 떨어뜨려 종신이 형이 죽는 모습을 봤는데 진짜 다급하게 웃었어요 아 왜 이렇게 죽는 거야 그럼 종신이 형이 떨어뜨린 거야? 종신이 형이 죽었어 하림이가 떨어뜨린 거야 나 이거 베이크인데 지금 종신이 형이 떨어뜨린 줄 알지 그치? 야 지금 근데 내가 보기엔 뺑길 수도 있어 약간 뺑길 수도 있는데 약간 나쁘지가 않아서 형이 죽어서 도망가잖아 나도 근데 봤을 때 형이 떨어뜨린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러고 갔어 나한테 내가 보기엔 저기서 도망을 할 거 같아 나한테 한번 덤볼 수도 있어 조제기를 진짜 종신이 떨어뜨렸으면 이 중에 가위가 한 명 가서 그럼 그래야지 뒷 떨면 딱 잡아서 그냥 끝내 그럼 가위 누구야? 뱀프카나 그럼 이 정도 부카나 이번엔 그냥 종신을 잡아라 거기까지 치고 거기까지 치고 야 갔다 간다 내 거가 밝혀지면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내 거도 알고 얘도 왕인 걸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지 그건 좀 지켜야 돼 지금 나도 지켜야 돼 종신이 형을 왕 지키듯이 지켜야 돼 나랑 애들도 하나 잡으려고 그럴 거야 지금부터 무조건 바로 일단 행동을 하고 되게 과장되게 바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계속 두 명이 뭔가 왕처럼 굉장히 의심된 행동을 하고 뒤에서 숨어서 저쪽은 보니까 종신이 형이 운전하더라고 틈도 주지 말고 잠깐만 내려가면서 창문 딱 내릴 거 아니야 왜요? 그때 가위가 딱 잡고 가위바위보 그 자리에서 우린 바로 차로 튀자고 아니 지금 여기서 계속 잡고 뭐 얘기할 게 많으신가? 헷갈리겠네 얘기할 게 많으신가 봐 어?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누가 가지고 있어? 뒤로 빠지잖아 뒤로 빠지잖아 뒤로 빠지잖아 왜? 왜? 자신 있으면 나오던지 네? 조심합시다 잠깐만 잠깐만 조심해 조심해 데프권 씨 굉장히 불안해 하시네요 일단 타 자 자 자 자 자 야 형 형 이리 와 어딜 가 어딜 가 이리 와 이리 와 하시라 일단 타 일단 타 일단 타 정체를 제일 뒤에 태웠네 도망가려고? 그냥 내려서는 잡어 에? 좀 밀어드려 에? 보스를 맨 뒤에 태우셨네? 보스를 맨 뒤에 태우셨어 에? 야 뭔가 당황했어 지금 야 뭔가 뭔가 당황했어 지금부터 자기가 잘 챙기세요 안 보이게 이제 진짜로 진짜 안 보이게 허공하게 분명히 한 사람이 빠져온 데도 자리가 불편하냐? 아 대단하네 쟤네들이 못 느리게 형 이 슬라이딩 문 쪽을 내가 막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 동식이 뭐 마실래? 동식이 뭐 마실래? 어? 아니 괜찮아 동식이 뭐 마실래? 근데 이 야자타임 저기서 별로 쓸 일이 없던데? 아무도 의심도 하라고 이게 신기한게 원래 저들이랑 모였을 때 야자타임을 하고 우리 민식이 존내받아야 되는데 우리 민식이 야자타임을 하고 저기랑 뭉치니까 형 괜찮아요 동식이는 보자기라니까 아까 보자기를 떨어뜨렸다니까 근데 확실히 난 그거 일부러 떨어뜨렸어 아니 근데 확실하니 안 확실하니 안 확실하니 그건 일부러 떨어뜨린 머리들이 안 돼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여건 가장 떨어져 있어 근데 만약에 거기서 보자기가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면 하림이가 못 쓴 게 확실한 거잖아 그러면 그렇지 이거 바짝 붙여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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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기 이렇게 문을 못 내리게 수수수적으로 바짝 붙여야 돼 지금 우리 바로 옆에 바짝 차 붙였어 지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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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서 가입하면 왜? 어 문 잡아 문에서 잡아 문에서 잡아 장마 장마 몰라 뭐 방송 이거 우리 찍겠던가요? 왜? 아저씨 뭐요? 가입하면 합시다 아저씨 뭐요? 가입하면 합시다 여보세요? 가입하면 합시다 아니 저희 안 합니다 아니 잡았어 안 해요 잡았어 잡았잖아 어? 잡았어 가입하면 합시다 대리 지금 가입하면 합시다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여기서 해야죠 여기서 운전 중이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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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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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왜요 저거 아저씨 아저씨 이쯤 되면 아저씨 그냥 나왔어요 집에 가요 어떻게 되는 거 완전 궁금한데 나갑니다 아니요 일단 나가긴 나가야겠네요 정말됩니다 아, 무조건 해놨는데 아무튼 알았어요 형 아, 지금 승리 급하시네 심판이 나와 뭐예요 자 끝으로 하실 말씀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나 늦게까지 나오고 싶어요 자신 있어요? 정신아 수고했어 가! 가 정신아 얘들아 가!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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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수고했어 얘들아! 그만해요 이제 다 할 만큼 했습니다 아이쿠말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저기 뭐에 가네요 알았어요 잘됐어 잘됐어 이렇게 하면 돼 야 잘됐어 잘 됐어 저렇게 고민한 척하면 돼 뭐에 가네요 잘 모르는건 해 잘한다 잘한다 이제 완전 됐어 우리는 야, 지금 고르는 거 같아, 고르는 거 같아 내가 치면 이 악마는 부스야, 잘 봐 잠깐만, 잠깐만 무릎 굴러요 잘 봐, 내가 치면 이 악마는 부스야, 잘 봐 무릎 굴러요 가입,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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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자, 예,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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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완전 잡아했어, 완전 잡아했어 뭐야 우리가 유현정 씨는 보스야 뭐야? 야, 보스야, 종신행 보스 맞아 종준혁 오세요 종준혁 야 너 아웃됐어? 아 이거 뭐야 종준혁 오세요 종준혁